지역 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 드리는 지역 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소식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초등학생의 교감 폭행 사건 관련한 후속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뉴스에서도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 직접 전달 드린 바 있는데요. 6월 초에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 A군이 돌발 행동을 하고 학교를 벗어나려다가 이를 막아서는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또 뺨까지 때린 사건이었거든요. 당시 상황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교감 선생님은 학생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도 말로만 타일 뿐 물리적인 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칫하단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할 수 있어서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게 그 설명입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이 훈육을 넘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요. 학부모의 동의가 없어서 별다른 후속 지원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오늘 전북교사노조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현장에는 A 학생과 같은 반에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부모도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지켜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물론 선생님의 교권, 권리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아이들을 지켜주셔야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나요? 저희도 안전한 장소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지도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A군은 등교정지의 처분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교육지원청이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을 통해 교사가 교실 내 폭력이 일어나도 제재할 수 없는 현실과 또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도 학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표면에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엔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함께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정서행동위기관심군 학생 중에 전문기관까지 연계되지 않은 학생 5만 5천여 명 중에 학생과 학부모가 거부해서 연계되지 않은 학생 수가 4만 5천여 명, 그러니까 8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교사가 폭력 상황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 있게 하거나 보호자가 정서위기 학생의 지원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력을 이용하여 제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호자는 치료 상담의 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같은 조건의 물리적 제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부 고시가 법은 아니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힘을 발의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고 이 내용이 담겨진 것을 두고 감론을 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통제가 필요할 만큼 교육 현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신호로 보이기도 합니다.